공수처의 내역도 털리시고 축하드립니다 저희 슈퍼청전 나오시면 이렇게 영전도 하시고 출세가도를 달리십니다 명함 하나 빨려고요 고위공직자라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술자리 한 여섯 분이서 만났어요 송년의 겸에서 그러다가 남자들끼리 술자리 시시껄렁한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나 보다가 당연히 대선이야기 나왔고 대선 때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분 중에 한 분이 당연히 김경영 회계사님은 이재명이 당선되면 망명가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비슷한 얘기 시시껄렁하게 계속 하다가 저도 그 이야기를 했죠 저는 제 개인생활 사생활이라는 게 있겠냐 핸드폰도 다 털리고 다 할 거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옆에 기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통신정보 조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좀 뒤담아 듣고 계속 염두에 뒀던 게 2015년, 16년에 참여연대가 일로 관련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고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 헌법소원 이렇게 세 가지 아주 큰 이벤트로 했던 기억이 있고 저도 당사자로 했었거든요 개인 계좌를 털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도 두 번인가 나왔었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틈 없이 있을 거다 하고 그다음 날 이제 잊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자정께 했어요 그 다음 날 자정께 했더니 업무 시간 기준으로는 12시간 정도 지나서 정오 12시 때 KT에서 회신이 와서 공수처 뜯으러 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상했었던 거니까 별 큰 생각 없이 그냥 페이스북에 올렸죠 이렇게 아이 무섭어 하면서 올렸고 그때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이거 이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노하우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저도 예전에 6년 전에 해봤으니까 지금 해보는 거지 쉽지 않군요 어려운 거 신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6년 전에 했었으니까 어디 들어가면 금방 찾을 수 있겠지 했는데 KT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회원 가입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통신자료 이런 검색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저도 좀 한참 헤매다 하면서 야 이것들 잔머리 굴리는구나 그런 생각 하면서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본다면은 자기가 통신자료를 누가 조회했다는 것은 내 개인 정보고 내가 충분히 제공받기 알고 싶을 때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어놨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몇 기자분들 변호사분들도 오해를 하는 게 저기 KT에서 연락이 온 거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고요 본인이 알아보아서 나에게 이걸 알아서 얘기해 달라 그리고 나오고 있는 정보통신법 법률 조항을 보면 83조 3항을 보시게 되면 저게 영장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영장 없이 공수처가 들여다봤다는 거군요 영장도 없이 그리고 저 하나 또 언급해야 될 것은 통신사가 예를 들어 공수처가 요청을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느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문에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다 줘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형계형님이 10만원이나 싸주시면서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형계형님 감사합니다 고위공직자 나오시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돈을 많이 쏘시네 우리 기자 나부랭이가 할 때는 안 쏘시더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고위공직자를 좋아하시네요 좋아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요 전 사실은 이게 뭐 사실 저도 그러면 들어가서 KT 들어가서 한 시간쯤 헤매야 되겠지 헤매다가 하다가 그냥 에이 뭐야 좀 호기 할 수도 있겠군 네 그런데 일단 공수처에서는 그러면 영장 없이 이걸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또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유도리 부분을 남겨놓은 거네요 있는데 거의 다 그냥 주죠 그냥 주죠 네 그냥 주죠 통신사 입장에서 영장 내놔라고 지금 국가기관에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지금 영장이 없었다는 게 더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상 정보도 법원이 그거에 대해서는 줘라 라고 한다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 없이 행정기관이 편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개인의 권리나 자유권을 중시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83조 3항 그리고 83조 4항을 보시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저게 문서 없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문서 없이 KT에 보냈다 그러니까 문서 없이라 하면 구도해도 된다는 거죠 뭐 긴급한 사항인가 위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문서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시면 이름, 주소, 주민번호 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주민번호만 틀리면 다 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거 통신사들이 통신사가 사실은 저희 1인 1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럼요 이 통신, 여기 금융정보, 자기 개인 재산 다 들어가는데 그 통신사들이 이렇게 너무 쉽게 내주는 건 물론 과거에 어떤 관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냥 유선전화만 있던 시절이라든지 그때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은 통신정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줬다는 것은 고위공직자가 수사처에서 알아본 것 더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던 게 더 충격적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판사 사찰 문건을 보면 판사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논란이 크게 됐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다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만으로 모아서 그 판사에 대한 분석서를 올린 것만 갖고도 판사 사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개인의 정보를 지금 따고 들어와서 본 거를 이런 식으로 방조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런 공수처 설립 취지는 고위공직자들 맞습니다 그 세금이라는 그 녹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소 가혹하게 수사를 의지가 있다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는 식으로 이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아마 적용하는 법들도 비교적 이런 식으로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을 텐데 이거를 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민간인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복성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민병과 참여연대 변호사들 인터뷰를 한번 봤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게 다 적법하다 이게 문제될 게 없다 아 그래요? 네 분명히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니 SNS에 게시를 했지만 법에 의한 거긴 하죠 법에 그걸 방금 통신법 83조라고 그랬는데 통신 비밀에 관한 거 83조니까 적법하는데 그러면 그런 법을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참여연대 계실 때 그걸 바꾸자는 활동을 했었고 그때는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위헌소송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소송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저도 쭉 한번 봤는데 손해배상소송이라 하면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주로는 이제 이게 위법한 행위다 개인 헌법 등에 기대어서 헌법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위배되어졌다 그리고 무차별적인 이와 같은 정보조회들이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것이냐 하면 분명히 저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앞장섰던 분들이에요 지금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앞장서서 진두에 서서 각가지 포스터도 만들고 캠페인도 하고 토론회 하고 논평 발표하고 2, 30건씩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들이댔던 잣대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 검찰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고 문재인 정부 검찰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가 들여다보는 것은 적법한 거다 그런 거네요 저는 그렇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김경혜 회사 먼저 하셨고 그다음에 TV조선 기자들이 직접 해봤더니 자기 것도 공수처가 들여다봤던 걸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박근혜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이 하나 났는데 이 KT잖아요 검찰, 정부 안 움직인다면 그렇다면 KT와 우리는 통신정보 각자 자기 스마트폰 가입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신회사들을 상대로 도대체 무슨 권고로 내 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공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KT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지금 보십시오 그 뭡니까 KT 통신장에 일어났을 때 3시간 이렇게 났을 때 그거 영업 보상해줘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고 피해자의 집단이 커졌을 때 기업들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민사소송을 해서 크게 잡을 수 있으면 크게 이슈를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조선일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TV조선 기자님 최민식 기자님 기사에 뭐가 떴었냐면요 그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저를 조회한 것이 공수처 제3부입니다 조회처가 나오고 지금 많은 기자님들 TV조선, 조선일보 지금 나오고 있지만 많은 분들도 거의 70%, 80%는 수사 3부이시더라고요 지금 공문서 접수라고 수사 3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TV조선 최민식 기자님 기사에 뭐가 떴냐면 수사 3부장이 최석규 부장님이십니다 판사 출신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구글링을 해봤더니 이분이 저로서는 충격적인 게 뭐냐면 3부 수사 사건이 아니다 3부 수사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는 몰랐다 조회한지조차 몰랐다 저는 언론에서 이 부분을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래서 최민식 기자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혹시 앞뒤 자르거나 오해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맞대요 그 워딩 맞대요 제가 그리고 여러 경로로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맞대요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로서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는 제 정보조회를 공수처 제 3부가 했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공수처 3부장이 몰라 몰랐다 몰랐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 3부 사건이 아니다 이러면 뭐냐는 거죠 전화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은 반농담식으로 간헐적 단식 1일 2일 3일 하면서 매일 전화를 하고 있다 어제부터는 안 하고 있는데요 제 전화 안 받아버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공공기관들 다 발신자 번호 찍힐 텐데 안 받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했었는데 지금 전화를 위해서 공수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직 구성을 보니까 1부, 2부, 3부가 있더라고요 3부에서 했는데 3부는 자기 사건이 아니다 그럼 1부, 2부냐? 저는 1부 또는 2부에서 했다면 1부 도장이 찍혔겠죠 분명히 저희 보셨듯이 3부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3부라고 아까 통신조회에서에도 3부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받은 뉘앙스 이쪽 저쪽 한 뉘앙스는 최석규 부장이란 분은 약간 일말의 양심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당혹스러워 하신 거 아닌가 절대적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3부 사건이 아니란 말은 저는 이게 공수처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편의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공수처가 그냥 앞에 공수처 하나 만들어 놓고 수사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라도 저는 그렇군요 알아볼 게 있으면 공수처에 이름 빌리는 거죠 이름 빌려서 저기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김경률 회계사랑 누가 통화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하면 공수처에서 알아봐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게 임의로 그냥 들여다보는 게 독재국가에서 철권 통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적법하게 법에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네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죠? 라임 옵티머스도 오늘 얘기하기로 했지만 저도 이제 이 사건을 공수처 정보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라임 옵티머스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한테 말씀드린 이와 같은 정보조의가 있었고 최규석 부장의 저와 같은 진술이 있었고 처음에는 우리 잘 아시죠? 아주경제 로엠피라는 곳에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보도냐면 김경률과 윤석열의 관계를 파헤쳐야 된다 이 정보공개 사실을 두고 장용진인가 네, 그분은 또 이제 SNS로 그랬더라고요 김경률이 GRGR 한다 이렇게 해놨던데 제가 일단 그것은 피식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그 같은 날 당일에 저녁에 YTN 뉴이처라는 곳에서 황모 변호사가 나와서 변상욱 진행자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사 제목이 뭐였었냐면 김경률과 윤석열은 깐부 그리고 김경률과 윤석열의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 두 보도를 이제 주목하게 됐냐면 라임 옵티머스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조국 사태를 얘기하게 되면 항상 조국 사태 때도 저한테 문자 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김경률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쓰고 하는 사람이다 김경률이 이런 많은 자료들을 그리고 회계사들도 그런 말을 하던데 회계사 변호사들도 그런 말을 하던데 김경률이 저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 저건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검찰이 내밀한 자료를 김경률에게 줘서 쓴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분 간단히 말하면 다 사실 아니고요 다 저 공시된 정보 그리고 유료 신용 정보 돈 주고 사서 한 겁니다 다 일일이 그리고 일부 기자분들이 제보 자료를 일부 저한테 공유하면서 한 건데 라임 옵티머스 그런 사건 하나랑 라임 옵티머스 때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측의 이데올로그들 민주당 측, 친민주당 측, 친녀당 측 방송에 자주 출연하시는 변호사분들 이른바 전문가분들이 라임 옵티머스를 얘기하는데 딱 그런 기조로 얘기를 해요 라임은 멀쩡한 기업에 정말 벤처스러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한 혁신적인 기업들에 투자하다가 정상적인 투자를 했다가 어떤 고유한 위험에 따라 실패를 한 것이고 투자 손실이다 라임은 투자 손실이다 이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말아라 이러고 옵티머스는 사기다 이런 식으로 다들 기조를 얘기하는데 어떤 특정 사건 하나하나를 설명할 때 우어딘들이 똑같아요 변호사나 민주당 의원이나 어디에 나온 시민단체 종사자나 워딩들이 똑같아요 내부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 저는 내부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슈포청 전에 김경일 회사 처음 모시기 시작했던 게 옵티머스 라임 사태 때잖아요 왜냐하면 좌파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필이면 큰 대형 사기 사건들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꾼들 돈 가지고 장난치는 조폭들 조국 사태도 결국 펀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사님 모시고 했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해석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그때부터 검찰로부터 자료를 갖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상당한 뭐라고 할까요 의심들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언론들이 저한테 전화 주고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검사님하고 누구 통화한 바 없냐 정말 없거든요 정말 제가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YTN 뉴스가 있는 전혀 거기서 그렇게 한 거고 장용진이 아주경제 거기서 한 거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김경률 뒤에 윤석열이 있나라는 의문을 큰 덩어리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런 의문을 가지려면 제가 지금 하신 일을 봤더니 일단 이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크게 흔들어 놓으신 죄 그 다음에 라임 옴티머스 각종 펀드 사기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서 거기서는 사실은 유시민 전 장관이 무슨 일을 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유시민 얼굴이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양반이 큰 꿈을 꾸고 있다 그때가 대권도 노리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막 나올 때였는데 그때 우리 김경률 공직자께서 그런 행위들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유시민의 얼굴이 많이 까였고 그래서 그분이 혼자 오버하다가 내 계좌 한동훈이 들여다봤다 그렇죠 얘기해서 그게 또 아닌 걸로 나오니까 아 저 정치 해설자 은퇴할래요 정치 코멘트 안 할래요 라고 해서 사실 유시민 씨라는 좌파의 자산으로 봐서는 굉장한 타격을 많이 입었던 거예요 또 화찬데요 이 사건에서 이 숫자를 쫙 보면서 엑셀로 어떻게 이렇게 몇 명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해서 심지어는 이게 또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조국 저격해 유시민 저격해 문재인 정권 저격해 화찬데이 공개해서 차기 대권 후보까지 저격해 그러니까 사실 적들이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김경률이랑 짰을 거야 제가 짠 거 증거를 가져올게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기관들이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니까 공수처 공수처 산부장이 몰랐다는 말이 맞다면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민주당 템포에서도 궁금해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식을 하신 이유가 있군요 공수처 산부장께서 나는 몰랐다 몰랐고 산부 사건도 아니다 이게 저는 사건의 핵심을 일말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유익자와 아주경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그만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누구한테 들었냐 어떤 여권에 공유되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들의 희망사항 그리고 이제 앞으로 3개월 또 열심히 달려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김경률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파악을 하고 싶다거나 누구한테 파이프라인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목적성이 있었을 거라고 약간 증상이 되네요 아니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 통화기록 조회를 그동안은 수시로 쉽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다면 어떤 정치 공작이나 연결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쉬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기자들도 노하우를 알았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눈뜨고 당했다는 얘기 그동안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더라도 요청을 해서 자기 통신 정보를 누가 들여다보고 있는지 정당한 권리니까 알아내고 그리고 통신회사들은 최소한 선거기간만 아니라도 임의로 달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괜히 나중에 큰코다칩니다 다 근거를 남겨야 돼요 사실상 전화로 그냥 통신사에 전화했는데 해서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신회사들 그러니까 특히 KT 같은 데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기자들도 되면 언론 기자들을 사찰했냐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왜 이 3부에서는 부장은 알 수 없는 사건으로 그럼 사찰이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누가 했는가 정확히 밝혀서 왜 했는가 누가 했는가 정확히 밝혀서 그게 정말 그 안에서 심지어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청와대에서 맞습니다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와 통화를 해서 매일 끼고 살아. 끼고 매일 열통씩 왔다 갔다. 그렇다는데 제가 도대체 지금 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사건과 뭐가 연루가 될 수 있는지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그건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게 너무 찜찜하고 약간 피해의식이 있어서 제가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저 기자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저 같은 경우에.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전화번호가 오면 구글에 전화번호 찍으면 기자분들은요. 제 기억에 7, 80%는 나오더라고요. 전화번호 나옵니다. MBC, YTN, 조선일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뭐 때문에라도 이렇게 나와요. 저도 사실은 번호 찍으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단순하게 특장인과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공수처가 했겠느냐. 제 생각엔 이름 나오지, 주소 나오지, 주민번호 나오지 하는 거 보면 또 다른 목적으로 충분히 쓰일 수 있다. 여하튼 가장 민감한 정보인데 이렇게 쉽게 줘버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그간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앞장서서 본인들이 이제 뭐 자임했었던 민변이나 참여연대들이 나서서 일부 인사들이 나서서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한 거면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고 내로남불에 또 한 전용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민사 가시죠. 점점 민사 가셔가지고 액수점 높여서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버시면 저희 밥도 좀 찾으세요. 알겠습니다.